재미있겠다 뭘까 도대체 저는 그냥 알아요, 준비됐어 왜냐하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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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감사합니다 그거 3 왓쿠님 그 왓쿠님 소리 저한테 한 번 더 들어왔어요 스카이 프로 아 그래요? 네 잠깐만 어 왜 그러지? 스피커가 커서 그런가? 작게 돌아갔어 작게 이제 될 거에요 갈까요? 갑시다 레스터의 자동차에 탑승하십시오 운전 레스터가 아나? 아닌 것 같은데요 몸에 약간 장애가 생긴 것 같아요 레스터가 스믹으로 들리지는 않죠? 네 스믹으로 들린 건 아닌데 스피커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 안 들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우 좋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경찰 때만 실패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만 주신 마세요 하늘에다 쏠라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 하하하하 뭐지? 쇼か 니프다 아.. 어, 뭐지? 작은 잔인, 없어졌다. 스태프가 없을까. 특히 포장소스. 고객들은 아마 생각해보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? 하하. 바퀴즈가 옆으로, 바로 167입니다. 네, 바퀴즈가, 좋은 액세스. 빨리, 하지만, 또, 비교해 주의가 뭘 준비하러 가다보네 사전 답사인 것 같네요 사전 답사 네 뭐 왔어요? 지금 출구로 신호를 보내세요 해가지고 뭐 나왔어요 이게 다 다르대요 역할이 전 지금 해킹하는 건데요 전 운전합니다 이게 막 대규모 미션에서 다 똑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다 역할이 있어서 다 다르대요 그래서 여러 번 해봐야지 또 다 즐길 수 있게 역할대로 다르게 이거 해킹하는 거 약간 싸구려 퍼즐 게임 같아요 아 그래요? 그냥 과우 위아래 왔다갔다 하는 거 해서 정해진 목적지에 그냥 선을 이으면 되네요 이런 걸 세 번 하면 되나 봐요 아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왁구님 거랑 제 화면 그냥 같이 보시면은 그나마 조금 궁금증이 좀 사라지겠는데요 이거 해킹 다 했습니다 저 네네 아니 궁금하네 이런 거는 궁금하네 이거 제가 영상 보내드리면 나중에 편집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아닌데 아 그렇게까진 아니에요? 아이가 2인 미션이면은 괜찮은데 나 이제 앞으로 점점 미션이 대규모가 될텐데 그걸로 다 할 수는 없죠 그럼 두명권만 재밌어 보이게 예고편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음 나중에 봐서 비참하니까 흠 흠 흠 흠 아 아 근데 레스터 입에다 뭐 물릴 수 없어요 왁구님 흡 흪 ㅎㅎㅎㅎㅎ 제가 뭐 나름대로 미션 설명이라고 해주고는 있는데 여기가 나아. 여기가 나아가고, 차량을 가져와. 아, 제 케인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. 여기가 나아가. 아 저거 타르는데요? 이번에 제가 운전해볼까요? 네, 네. 뭐 나올 수 있으니까. 오... 개 귀찮네? 저, 여자 έχ 보고 차 끌고 오라고 하면 된할텐데 지금... 우... 오 원... 차안 화면을 좀 보여줘야겠다 미션 스토리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몰입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문을 해서 털어야 되니까 여기서? 아 여기구나 다 왔네요 약간 미드 보는 것 같네 끝이야? 잠깐만요 아마 좀 이어서 있을 것 같은데 있겠죠? 으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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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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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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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제 한글 잘 쓰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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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음.. 습격에 들어가면 구입비용을 먼저 부담해야합니다 아.. 아.. 그니까 이 비용을 리더가 부담하는 거래요 잠깐만 잠깐만 어.. 그럼 이거 습격하면은 성공하면은 그만큼 돈 나중에 주는 거 아니에요? 아 모르겠어요 일단 잠깐만요 설마 밑지는 않나 여기서 뭐 화면이 안넘어가 아 됐다 아 아이템은 여기서 구매하고 음.. 습격 성공하면 돈 W 주는 거 아니야? 뭐 하여튼 뭐 주겠죠 은행 터는 거니까 리더로서 습격 팀원을 선택할 때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어.. 여기서부터 4명인가? 2명인가? 몇 명인지 볼게요 일단 몇 명인지 볼게요 일단 네네네 아 2명이네요 이거 이것까지 이것까지 2명이네 아.. 저 잠시만요 갓바좀 사고 이렇게 할게요 됐다 됐다 저 됐어요 자 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되나? 되겠죠? 어 뭐야 점프인 캐주얼 스트리트 레벨 맞춰서 가죠? 색깔 네 뭐 어떻게 뭐 골라요 맞추는게 더 번거로워 골라서 갑시다 저 빵모자 대놓고 진짜 범죄네 누가 봐도 저 골랐습니다 네네 준비 눌러주세요 준비 음 좋구만 구루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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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루마가 일본말로 차 아니에요? 그렇죠 잠깐만요 이 차가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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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차 아닌데 이거 타고 저까지 가는거 아니 근데 미니맵에 차 표시가 이게 아니라 저게 나와있는데 뭐죠? 아 각자 타는거구나 아 각자요? 네 뭐 상관은 없나? 일단 가봅시다 네 혹시 모르니까 두대 가져옵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니 저 여보세요 하길래 캐릭터가 여보세요 아 말 되맞네 레스터 입에다가 매쉬 먹이는 객검같은것 좀 물려주면 안돼요? 흤 어헤 그거라도 먹으라고 어 이게 구름인가 본데요? 여기 근데, 어 그럼 대놓고 이상한 애들 잔뜩 있는데? 뭐야 어흐흫w 아니 잠깐만 잠깐x3 아니 아니 죽이는건가 얘네? 야 넌 뭐야 이 새꺄알라고 일단 혹시라도 얘네가 이상한 낌새를 보면은 바로 제가 사건을 쏘겠습니다 어어어 얘네 싸우는 거네 근데 어떻게 이거 자동 조준이나 왜요 어머 죽으셨어? 잠깐만요 오 살았다 살았다 아 살았다 자리 살아나요? 네 아 개깜짝놀랬네 뭘케 많어? 어 나도 죽겠는데 에너지 없는데 야 더빈 지린다 더빈 지려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에너지 좀 채우고 스낵 좀 먹고 뭐 뭔가요? 이건가요? 구루마 이거에요? 네 갑시다 이게 구루마라고? 오 개간지난다 배트맨차 같다 내려갈게요 그냥 밑으로 예예 아 팀생명이 이제 0이에요 오른쪽 밑에 어 우리 조심해야겠다 예 이게 보통이 목숨이 하나씩 있나봐요 보통은 아 이게 목숨차이인거 같은데 왠지 누가 쏘는데요? 가끔 예 빨리 가셔야 돼요 우회전 응 어 따라오네 애들이 어? 일로 가시면 안되는데 그쵸? 네 다시 돌아가야 될거 같은데 어이구 쟤끼들이 근데 어딨어 쏴 이거 난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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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말할게요 어이구 총이 안나가지 왜 총안을 다 쓴것같은데 아니다아니다 아 어어 이게 땅에다가는 쏴주고 사람한테는 안쏴주지 오오 위험하다 아 팀생명이 하나있는거네 딱 아이고 아 미안합니다 아이고 어 옆에서 튀 나오네 이게 웃긴게 사람한테 안쏴져요 진짜요 예 땅에다만 쏴주고 어떻게 우리 그냥 계속 밟을게요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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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짓을 왜합니까 한번 더하면 극혐이에요 음 음 아 됐네 됐네 음 엄청 건강하게 생겼는데 처음부터 지가 하지 예 네 예